태백에서 충북 제천까지 석탄을 실은 화물열차가 달리던 길 태백선입니다. 석탄산업의 몰락과 함께 화물열차도 멈춰서버린 태백선. 그 기차길은 이제 무궁화호만 운행하는 낙후된 노선으로 남아있었는데요. 벽지 노선이라 불리던 태백선에 처음으로 신형열차가 등장했습니다. 지난 1일 첫 운행을 시작한 ITX 마음입니다. 신형열차가 첫 운행하는 날, 그러나 태백역은 아직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2열차만 ITX 마음열차로 변경되었거든요. 8시 32분 기준에 있던 무궁화호는 없어지고 8시 49분 ITX 열차로 변경됐습니다. 새 열차 도입에 대한 부족한 홍보로 이용객들은 여전히 혼선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차 시간이 이렇게 변동이 되나 보니까 막 혼동이 돼가지고 자꾸 물어보고 되는구만. 지금 현재 이 열차가 ITX 마음으로 바뀐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이 아직 많이 홍보가 되지 않아서 지금 현재라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선착권을 판매할 때 일일이 고객님들한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청량리로 가는 ITX 마음이 1,192 열차를 이용할 고객께서는 타는 곳 2원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태백선에 도입된 새로운 열차 소식은 분명 지역 주민들에겐 반갑고 기대감을 갖게 하는 일입니다. ITX를 춘천에 살고 있을 때 많이 타봤던 것 같은데 이제 태백역에서도 ITX를 타게 돼서 기대도 되고 조금 그래도 서울까지 가는 길이 좀 단축된 거라서 앞으로도 많이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태백역의 모습을 드러낸 ITX 마음. 태백선을 첫 운행하는 열차에 오르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ITX 마음은 청량리를 시작으로 영월, 정선, 태백을 거쳐 동해를 잇습니다. 운행 시간도 20분 이상 단축됐습니다. 또한 기존에 운행하던 무궁화호에 비해 한결 편안해진 좌석과 편의시설 등으로 앞으로 강원 남부 폐광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게 됐습니다. 이 열차가 승차감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드럽다고 생각을 했고요. 콘센트가 기준의 벽면에 있는 것보다 일단은 의자 사이에 이렇게 끼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저는 너무 마음에 들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해결하지 못한 문제도 있습니다. 손실보전금은 폐광지역이 부담하는데도 노선에 경기도가 포함돼 있기 때문인데요. 당분간 논란은 이어지겠지만 새 열차는 분명 새로운 희망도 가져왔습니다. 강원 남부지역의 교통망의 확충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통 확충망을 해서 관광객을 더 많이 유치하고 스포츠 대회도 더 많이 유치가 될 것이고 열차와 고속도로의 교통망 확충을 해서 우리 태백시에도 기업 유치를 해서 우리 후배들에게 기업의 잠바를 배지를 입혀드리겠습니다. 벽지 노선이라 불리던 태백선에 도입된 ITX 마음. 비록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남아있지만 이 열차를 통해 수도권과 한 발 더 가까워진 만큼 태광지역의 경기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해봅니다.